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문화적인 갈등이라든가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연극 공연 한 편이 뉴욕에서 막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의 주인공 백현주 씨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무대에서 뵙고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되는데 너무 또 새롭고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뉴저지에서 지난 2월 9일에 공연했잖아요 그때 공연할 때 제가 갔었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제가 눈시울까지 적셨어요 살아온 이야기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나의 너희들의 또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의 줄거리는 이제 우리 백현주 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언제 너에게 오셨어요? 뉴욕에 온 거는 지금 한 일주일 됐나요? 그래요? 시간 차는 괜찮으세요? 아 미국에 온 거는 일주일 더 됐고요 한 달 넘게 됐고 오하이오 에크론에 있다가 지금 오게 됐어요 그런데 본래 사시는 건 어디 사세요? 이탈리아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나요? 네 이탈리아에서 티어트노 티어트라는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근무하면 저기 작품 활동하면서 뉴욕에서 한국 작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이번에 뉴욕에서 공연 막을 울릴 작품 이름은 한이네요 네 한 그야말로 우리 가슴의 한 뭐 이런 것이겠죠? 네 그 줄거리 내용을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어 복잡한 줄거리는 아니고요 한 여자가 한 한국 여성이 한이라는 한국의 정서를 통해서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 그리고 본인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국 사회랑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을 한을 통해서 이해하고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사실은요 수천 년 동안 뭐 900여 번 천여 번의 외세 침략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의 이 난국을 극복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민족이 오늘 이렇게 살아 있다 그래서 한이 많은 그러면서도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나라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여성들의 한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그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한을 돌아보면서 할머니의 한 엄마의 한을 생각 돌아보면서 당연히 그 역사 속에서 할머니 세대 엄마 세대가 겪었던 부분들을 대사로 녹여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세대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 한을 어떻게 힘으로 승화를 시켜 오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연으로 풀게 돼서 저한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많이 배우죠 공연을 통해서 제가 그 작품 중에 제가 공연을 볼 때 아주 좀 가슴에 진하게 와 닿는 소리가 있었어요 우리 백현유 씨가 부르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좀 지금 죄송하지만은 무대는 아닙니다만은 무대라고 생각하고 잠깐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노래를 몇 개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진도 상여 소리를 부르거든요 그 부분의 앞부분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음 에 에 에 에 에이 아 어 어 어 에 에 에 아 가 에 아 에 에 참 하 으 으 으 에 네 2 2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박수를 쳐야 될지 내 눈에서는 눈시울이 적셔지네요 이 진도 상혈소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상혈소리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가슴이 찡하게 오는데 저는 소리를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전통 미뉴얼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노래를 기술적으로 부르시는 감히 그런 분들을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느낌, 생각들 이런 거를 그대로 그 현재를 살려고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 보시는 분이 뭐든지 다 느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가슴으로 불러서 그런지 그게 무엇인가 내가 남성인에도 불구하고 내 할머니, 내 어머니, 내 노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따뜻함에 어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해서 이게 그 여성들의 특히 3대 할머니와 또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여성의 세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모노드라마잖아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줄거리에서 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툭 떨어져서 나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뿌리, 내가 어디서 왔고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왔고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어디서 왔구나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어디서 왔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럼요 어떤 그런 한을 통해서 한으로서는 어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네요 네, 그럼요 한이 슬픔, 억울함, 복수 이렇게 적혀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한 안의 희망과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힘 이런 거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네, 그렇게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한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만들어 오셨고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연이 이번 노역에서는 처음 초연이지만 오래전부터 어디서 공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래된 건 아니고요 작품을 만든 기간은 5년 정도 됐고 네 2021년도에 남미에서 투어를 했어요 그래요? 그게 처음 공연이었어요 오, 그쪽 반응이 대단했겠는데요 일단은 한국 분은 전혀 별로 없었고요 거의 7개 도시를 돌았었는데 남미에 대부분 다 남미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많이 긴장했죠 어떻게 이게 접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저 오셔서 막 선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좋아해 주시나 제가 많이 힘을 얻어요 제가 그 작품을 보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꼭 한인 여성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양 백현주 씨가 연기자인 백현주 씨가 작품을 쓰고 또 백현주 씨가 연기를 하고 그 연출을 외국 사람이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동서양을 넘어서 더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연출이 외국 사람이죠 네, 미국 분이세요, 뉴욕 출신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국어로다가 그런 공연을 하는데 외국인이 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대본 단계부터 인터내셔널 팀이 다 붙어서 같이 했거든요 물론 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긴 했지만 각 나라의 사람들이 16분이 붙어서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뻔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더 신선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르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출님이 미국 분이세요, 뉴욕 출신에 공부를 많이 하셨죠, 한국 문화나 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성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을 빨리 보고 싶은데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뉴욕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2월 23일 23, 24, 25 25 26 26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극장이 라마마 극장인 것을 알고 있어요 라마마 극장은 유명한 극장이잖아요, 메나탄에 사가에 있던가요? 네 제가 예전에 한참 좋을 때 메나탄에서 제가 근본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그 라마마 극장을 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왜 갔냐면 한국에 유명한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장두희 씨라고 그분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극 극장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 유명한 극장에서 이번에 한이 공연이 된다고 하니까 한국 분들, 아마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짜 자막은 저희가 좀 밑에 내리도록 하고요 백현준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 네 본인 스스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자랑을 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뮤지컬에 출연했었고 뮤지컬 시카고 키스미케이트 스팸얼라 같은 브로드웨이 작품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연출 영국에서 하셨군요 네 공부를 또 네 그리고 연출이랑 연기를 동시에 하다가 2017년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를 여기 이탈리아로 파견을 보냈어요 오 그래요 그때 처음 이 팀을 만나게 됐어요 토마스 리처드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지금 활동을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터 노 시어터라는 극단의 운영하고 계시군요 네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우리 동포들이 더 궁금할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배우 활동하는 분이 한국 작품을 가지고 또 미국 속에 우리 한인들한테 보여준다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한테 공연의 의미를 좀 어떤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1년도에 처음으로 남미 투어를 7개 도시를 돌 때 한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네 각 도시 각 나라에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나라에서 정착을 하시면서 1세대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몇 분 뵀는데 얼마나 힘들게 그곳에서 정착을 하시고 읽어내셨는지를 이 공연을 보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미국 뉴욕 공연에서도 한국 분들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 나누고 힘드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함께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으니까 조금 이제 아는 척 한다고 하면 비록 그 내용 자체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살아왔고 어머니들이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무엇인가 희망을 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무엇인가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작품은 너무 가슴이 뜨거운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아까 전주 상혜소리를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더 뜨거워져가지고 아주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런 감동을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같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뭐 저 진행자가 좀 과장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은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감동을 준 우리 백현주 씨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공적인 공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한이라는 작품이 라마마 극장에서 막을 올린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꼭 관람하신다고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투자원